네, 2020년 1월 17일 되겠어요. 군에 지금 막 빙어들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온다고 소식이 오네요. 큰일이에요. 빙어 얼음 낚시가 시작되었습니다. 군의권. 네, 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백현지, 평오지, 네이지 뭐 첫 얼음이라서 막 빙어가 엄청 올라온다고 쏟아진다고 지금 저희 빙신이 가서 낚시하고 계십니다. 얼음은 뭐 이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상황으로 어제보다 나아졌고요. 탈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탈려고 노력하면 가능합니다. 뚝방에서. 네, 2020년 1월 17일 되겠어요. 빙어 얼음 낚시가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.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오시기 바랍니다.